오늘은 교과서 40쪽부터 45쪽까지 다항식 계산에 대한 교과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과 뺄셈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내용이 먼저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가로 안에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 예를 들었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a, b, c, e 각각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로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a로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로 마이너스 c는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로 밖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쪽 부호 바꿔주는 것이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덧셈은 동료항끼리 계산해야 되겠죠. 동료항이 뭡니까? 동료항이 문자하고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문자하고 차수가 똑같은 항을 동료항이라고 하는데 그는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덧셈과 뺄셈은.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답을 적을 때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내림차순은 뭐냐면 차수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굳이 자세하게는 강조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시 또 다항식 계산을 배울 때 되도록이면 답을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텐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되도록이면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답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는 소관로, 중관로, 대관로가 나오는 복잡한 계산은 소관로, 중관로, 대관로 순서대로 소중대 순서대로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요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항식에서 다항식을 곱셈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단항식을 분배를 해주는.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 단항식 나누셈 할 때는 나누는 식을 곱하기 역수로 바꿔준다는 거죠.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우리가 뒤에 또 문제 풀면서 우리가 연습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 더하기 b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c로 나누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전에도 한 것 같은데 그냥 나눔을 당하는 식 밑에 분모를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넣어서 이렇게 넣은 상태는 하트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c분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c분의 b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요식을 처음부터 우리가 a 플러스 b니까 나누기 c를 곱하기 c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곱하기 c분의 1로 바꿔서 곱하기를 분배를 해주면 다시 이렇게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걸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1번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oa 마이너스 3b는 그대로 전개시키면 되고 dA는 2a 마이너스 b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안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안에 부호 바뀌니까 2a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b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은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oa랑 2a가 동료항이죠. 그래서 oa에서 2a 빼면 3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에서 b 더하면 마이너스 2b. 그래서 정답은 3a 마이너스 2b가 답이 되고 2번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그냥 가로면 없애주면 되겠네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죠.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여기 x하고 3x 더하면 4x죠. 그 다음 2y에서 2y 빼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2 더하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4x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40쪽은 끝났으니까 41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41쪽에 2번. 2번에 1번하고 2번이 간단한 거죠.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되는데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굳이 가로를 없애고 전개시킬 필요가 없어요.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2x 제곱에서 3x 제곱 더하면 5x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3x에서 x 더하면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5에서 2 빼면 플러스 3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뒤에 있는 식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거 계산하면 5x 제곱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뒤에 있는 거 계산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다 바꿔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x 제곱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꿔주면 플러스 x 제곱이고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으로 바뀌죠.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5x 제곱하고 5x 제곱 더하면 6x 제곱이고 마이너스 2x하고 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에서 3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제 바로 3번으로 갑시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샘 뺄샘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소갈로, 중갈로, 대갈로가 이렇게 다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갈로, 중갈로까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만한 거는 이렇게 조금은 계산까지 좀 긴 거, 소갈로, 중갈로까지 나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갈로까지 나오는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복잡한 문제도 많은데 우리 교과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평양 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번, 1번 한번 볼게요. 1번, 1번,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중갈로하고 소갈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갈로, 중갈로, 대갈로 순서대로 풀어주는데 소갈로 있죠, 소갈로. 소갈로 안에 있는 게 이걸 먼저 풀어줄 거야. 소갈로를 없애줄 거예요. 소갈로 없어지면 중갈로가 소갈로가 되는 거예요. 소갈로가 없어지니까 안에 거 먼저 정리하면 여기 바깥에 건 x 제곱이고 여기 중갈로가 소갈로로 바뀌면서 안에 소갈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하면 2x 제곱이고 특별한 건 없어요. 바깥에 마이너스 있으면 부호 바뀐다고 했죠. 3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x 제곱, 또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되겠죠.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나머지 건 계산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차수가 2차, 1차 상수항으로 내림차선 정리가 된다. 정답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2번. 2번은 대갈로, 중갈로, 소갈로까지 다 나오네요. 어쨌든 우리가 소갈로를 풀어줄 건데 여기 있는 거 먼저 풀어줄 건데 소갈로가 없어지면서 중갈로는 소갈로로, 대갈로는 중갈로로 바뀌어야 돼요. 계산할 때 4x 제곱이고 이게 이제 중갈로로 바뀔 거예요. 이게 중갈로죠. 중갈로, 중갈로로 바뀌고 x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 중갈로는 소갈로로 바뀔 거예요. 소갈로로 바뀌고 뒤에 있는 대갈로가 중갈로 되겠죠. 이거 정리를 해줍시다. 특별한 건 없고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이게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주면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 소갈로, 두 번째 소갈로 없애줄 건데 중갈로가 다시 소갈로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거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x 제곱,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되겠죠. 마무리 정리해주면 4x 제곱, 또 소갈로 없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또 다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은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죠. 계산해주면,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이거 세 개가 다 동료항이죠. 세 개가 동료항. 4x 제곱에서 x 제곱 빼면 3x 제곱인데 2x 제곱도 했으니까 5x 제곱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건 계산할 필요 없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정답은 5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자, 이제 41쪽 여기까지 하고 42쪽으로 넘어갑시다. 42쪽은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43쪽으로 합시다. 43쪽에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인데 4번에 1번 한번 볼게요. 풀이 과정이라는 게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의 1을 전개시킬 때 분배를 해주면 되죠. 사실은 암산도 가능한데 처음 푸는 거니까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처음에 마이너스 3의 1을 a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의 2 곱하기 a죠.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또 마이너스 3의 1을 괄호를 붙여줄게요. 마이너스 불편하니까 또 마이너스 3의 2에다가 2b에다가 분배해주고 마이너스 3의 1을 또 1에다가 분배를 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의 2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2랑 2b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의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계산하면 그냥 해줍시다. 그냥 암산도 할 수 있으니까 분배하면은 3x랑 마이너스 4x 곱하면 소작끼리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고 x 곱하기 x니까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산하면 2y랑 마이너스 4x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xy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8xy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5번도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번도 바로 우리가 정리를 바로 합시다. 분배 바로 할게요. 이제 굳이 길게 안 적고 3x하고 x 곱하면은 3x 제곱이고 그 다음 3x랑 마이너스 y 곱하면 마이너스 3xy고 그 다음에 2x랑 x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이죠. 그 다음에 2x랑 2y 곱하면은 4xy가 되겠죠. 자 이제 동요항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요항끼리 계산하면 3x 제곱이랑 2x 제곱도 하면 5x 제곱이고 3xy랑 마이너스 3xy랑 4xy 동요항이니까 더하면은 플러스 xy 되겠죠. 정답은 5x 제곱 플러스 xy가 되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세로로 계산할게요. 2번 계산하면 분배하면 a랑 a 곱하면 a 제곱이고 a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3에 2는 마이너스 2ab죠.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야 되겠죠. 계산할 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b랑 2b 계산하면 마이너스 4b가 두 개 있을까 동요항끼리 계산하면 지금 a 제곱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5ab이고 자 그 다음 얘는 뭐 계산이 안 되죠. 마이너스 4b 제곱. 정답이 a 제곱 마이너스 5ab 마이너스 4b 제곱이죠. 자 여기 이것도 답인데 이것도 답인데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마이너스 5ab라고 적어도 이것도 답이에요. 답이긴 한데 이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는 어떤 게 보통 자주 나오는 답이냐면 왼쪽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개를 시킬 때 아까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4b 제곱하고 5ab 마이너스 4b 제곱하고 마이너스 5ab는 똑같이 2차 다 2차잖아요. 그럼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내림차순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a를 기준으로 한 거야. a가 2차고 여기 a가 1차고 a가 없으니까 a가 없는 거야. 0차인 거야.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2차고 얘가 1차고 얘는 차수가 없죠. 0차죠 0차. 상수항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치? 차수 제일 높고 그 다음 1차 그 다음 상수차. 그래서 a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이거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개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3쪽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44쪽 문제 6번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에 1번 2x제곱 마이너스 3xy 나누기 3분의 1x죠. 우리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3분의 1x라는 건 사실은 3분의 x입니다. 3분의 x 그래서 나누기 3분의 x를 하는 거야. 나누기 3분의 x 나누기 3분의 x 나누기 3분의 x 그죠? 자 6번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3분의 x 나누기는 역수의 곱셈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3xy 나누기 3분의 x는 곱하기 x분의 3이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3분의 1x의 역수가 x분의 3인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3분의 1x를 역수치하면 역수치하면 3x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3분의 1x에서 이 x가 위에 있는 거죠. 역수치하면 숫자하고 문자하고 다 역수를 취해줘야지. 숫자만 역수치해가지고 얘는 그대로 두고 3x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수하면 안 되겠죠. 실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분의 1ab가 있어. 2분의 3ab라고 할까요? 2분의 3ab의 역수는 뭐예요? 2분의 3ab의 역수. 또 3분의 2ab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만 바꾸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2분의 3ab이죠. 이게 얼마예요? 3ab분의 2죠. 역수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게 3분의 1x는 3분의 x니까 나누기 3분의 x는 곱하기 x분의 3이죠. 저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건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2x 이거 분배하면 되죠. 곱하기 x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하는 건 이거는 가로를 찍게.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곱하기 x분의 3이죠. 이렇게 계산. 따로따로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숫자 먼저 계산해주면 6이고 x 약분하면 x 하나 남죠. 숫자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고 x 약분하면 y가 있겠죠. 계산하면 6x 마이너스 9y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4y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y 플러스 12y 나누기 4y죠. 여기다가 식을 적어놨는데 나누기 4y는 곱하기 4y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거 대신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이거는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곱하기 4y니까 우리 그냥 분모로 넣어줄 수도 있죠.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볼까요. 분모로 넣어서 계산하면 4y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y 플러스 12y죠. 우리 조금 암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 분리될 때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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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분리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4y분의 4y 제곱이니까 4 약분하면 1이고 y분의 y 제곱이니까 y죠. 그럼 y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4y분의 마이너스 8x 제곱 y니까 4하고 마이너스 8 약분하면 마이너스 2죠. y 약분하면 x 제곱 그대로 그러니까 x 제곱만 남겠죠. 그 다음 마지막 계산 4y분의 12y는 플러스 3이 되겠죠. 정답은 y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제 7번 7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미리 적어놨는데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계산 문제 정도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교과서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됩니다. 교과서 문제가 좀 쉬워요. 7번에 1번 1번 x 곱하기 3x 플러스 y 플러스 9xy 제곱 마이너스 6xy 나누기 3y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지금 문제를 적어놨는데 3...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과정 조금 생략을 할게요. 길게 적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먼저 왼쪽 거는 x만 분배해주면 되겠죠. 분배해주면 x 곱하기 3x는 3x 제곱이고 x 곱하기 y는 xy죠. 계산 됐고 이거 이거 나누기 3y죠. 나누기 3y니까 우리 곱하기 3y분의 1 해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바꿀까요? 분모로 내려가도 되죠. 3y분의 9y의 제곱 마이너스 6xy라고 해줘도 되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트표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돼요. 3x 제곱 플러스 xy고 3y분의 9xy 제곱이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y분의 9xy제곱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먼저 계산하면 3 약분하면 3이죠. 그 다음 y만 약분하면 y 두 개니까 하나 남죠. 그래서 xy.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분리시키면 3y분의 6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xy랑 3xy가 동료항이니까 4xy고 얘는 계산이 더 이상 안되죠. 마이너스 2x 여기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에다가 문제를 적어놨는데 이거 해줍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2분의 1xy는 사실은 2분의 xy죠. 얘는 역수치하면 어떻게 되죠? 역수치하면 xy분의 2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줍시다. 그럼 바로 식을 전개를 시켜볼게요. 전개시키면 x3제곱 y 마이너스 3xy고 2분의 1xy의 역수 역수의 곱이니까 곱하기 xy분의 2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5y니까 곱하기로 다 바꿨어요. 이제 바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계산도 조금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배 먼저 하면 우리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숫자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x3제곱 y랑 xy분의 2 숫자 먼저 계산하면 2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x3개인데 하나에 있을게 약곤은 x2개죠. 그 다음 y는 없어지니까 끝. 계산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분리시킬 때 숫자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랑 2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 xy랑 여기 xy 약분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산은 이렇게 분배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3x랑 x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고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5y 계산하면 플러스 15 xy죠. 동류항이 있나요? 동류항 2x제곱하고 3x제곱이 동류항이니까 계산하면 동류항 계산하면 2x제곱에서 3x제곱 빼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랑 15xy인데 15xy 먼저 적어주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각 나누기는 별거 없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게 있죠. a분의 2a제곱 플러스 a, b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겠죠. 분리시켜서 a분의 2a제곱 더하기 a분의 a, b라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약분하면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런데 2a 플러스 a,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는 그냥 내버려버렸어요. 이렇게만 약분하고 넘어가버렸어요. 약분할 때는 위에 있는 항 모든 항들을 동시에 약분을 해줘야 돼. 여기도 약분했으면 여기도 약분해야 돼. 한쪽만 약분하면 안 됩니다. 44쪽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마지막 45쪽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마지막 45쪽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인데 여기 나오는 문제들 다 풀지 말고 마지막 4번만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는 앞에 또 계산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문제가 쉬우니까 답만 한번 확인해봅시다. 그래서 1번에 계산해주면 1번에 1번 5a-2b 1번에 2번은 마이너스 2x-y가 답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답이고 2번에 2번은 3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가 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3번 3번에 1번 1번 답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x가 답이고 3번에 2번은 마이너스 9ab 플러스 6b제곱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1번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죠? 계산해서 분배해주면 2x-4가 답이고 3번에 1번 3번에 2번이 조심하라고 그랬죠? 2분의 1ab는 역수 취하면 뭐가 된다? ab분의 2라는 거 조심해 ab분의 2라는 거 그래서 ab분의 2를 곱셈으로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답이 4a-2b가 답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4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12개의 합동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누어진 유리창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정사각형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정사각형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꼭 할 필요는 없죠?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정사각형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아마 다를 거예요. 자 모양으로 나누어진 유리창이 있다. 유리창 전체 넓이는 36a3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2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 유리창 한 칸에 가로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유리창 이 하나인데 가로의 길이가 a제곱 플러스 b라고 돼있어요. a제곱 플러스 b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 a제곱 플러스 b고 여기도 a제곱 플러스 b고 여기도 a제곱 플러스 b죠. 똑같은 유리창이니까 그래서 이 전체 가로 길이는 유리창 전체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4개 더 더하면 되니까 동양이니까 4a제곱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정도는 알겠죠. 하나 나왔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유리창 전체 둘레 길이 구하랬으니까 여기 이 전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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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체 둘레 길이니까 가로하고 세로를 구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가로는 구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세로 이 전체 길이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세로가 이게 셋이 길이가 더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만 구해서 뭐 세 배 해주면 되고 아니면 한 번에 구해지면 구해가지고 둘이 더해서 두 배 하면 전체 둘레 길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걸 구하려면 우리 유리창 전체 넓이를 이용해야 돼요. 넓이. 넓이 한번 이용해볼까요? 넓이. 넓이를 한번 이용해보기.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모르니까 세로는 그냥 두고 가로가 지금 어떻게 돼요? 4a제곱 b인데 여기에다가 세로가 얼마인지 몰라. 세로를 곱했더니 넓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6a3제곱 b 더하기 12a제곱 b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로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로. 세로를 구하려면 이 넓이를 가로의 길이 4a제곱 b로 나누셈을 해줘야 돼요. 나누기를 해준다는 건 분모로 넣어줘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36a3제곱 b 플러스 12a제곱 b제곱에다가 이걸로 나누셈을 해주면 세로의 길이가 나오겠죠. 화면 안 보이나요? 이렇게 되겠죠. 나누셈을 해준는데 이거 그냥 여기 밑으로 분모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계산할 땐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 왼쪽 거부터 계산하면 식을 그냥 생략을 할게요. 숫자 먼저 계산하면 4하고 36 약분하면 9죠. 9고 a제곱하고 a3제곱이니까 약분하면 분자에 a가 하나 남고 b는 없어지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계산 오른쪽 오른쪽 4하고 12 약분하면 3이고 a제곱 a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b하고 b제곱이니까 없어지면서 b 하나 남네. 그래서 결국에는 세로의 길이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9a 플러스 3b였다는 얘기예요. 9a 플러스 3b라는 얘기예요. 그죠? 유리창 하나 세로 길이는 아마 이거 3등분하면 되니까 3a 플러스 b인데 이건 구할 필요가 사실 없네요. 전체 길이가 구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결국에는 전체 둘레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가로가 어떻게 돼? 4a제곱이고 세로는 9a 플러스 3b죠. 괄호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여기 2배 해주면 되겠죠. 2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2배 분배하면 되겠죠. 분배하면 8a제곱이고 분배하면 9a 곱하기 2니까 18a죠. 18a. 그 다음에 분배하면 6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a제곱 p 플러스 18a 플러스 6b가 답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었는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